진이 단계를 따라서 키스도 변화 있어? 그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정말 밋밋하다 우주 최강 4탄 말빨 최강 아니야 걔? 맞아 말빨 최강인데 말빨로 치면 우주 최강 아니야? 설뜨려 설똥백 찍었는데 맞아 말빨로 쟤들이 어? 쟤랑도 막 싸운 연출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 뭐야 마인보우랑 어 마인보우랑 말빨로 다 속이잖아 사기의 시리즈 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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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8공저거 왜 뭐라고 그랬어? 어 선 선두셔틀이라고 대놓고 지금 그랬어? 이런 8공여서 지하긴 친구한테 선두셔틀이라고 지금 모범 받은 게 선두셔틀 밖에 기억이 안 나 흐흑흐흫 캬 그치 탈북다리네 맞아 크릴치이 상처받았잖아 전 선두셔틀이라 그러는데 선두셔틀 흐흐흐흫 선두셔틀 선두가 받은 건 기억이 없대 너한테 도움받은 게 짜루어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16호의 신의만 알고 싶어! 우리도 같이 싸울게! 나, 고쿠! 응! 나, 고쿠! 잠시만요! 지금 너희들은 룩에 힘이 없지 않나? 아참! 잊지 마세요! 그럼 막 이동되는거야? 그런거 없는데 너희도 한 명이잖아, 마첨적으로 싸우지 않나? 에? 그럼 내가... 싸우지 않나? 나의 도로 필요하군 그렇지 스트리머 균규가 필요해! 나의 도로 필요하군 그렇지 스트리머 균규가 필요해! 나의 도로 필요하군 나의 도로 필요하군 부르마한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데? 신우의 소명이 도로 필요하군 하느님号 아하 tinha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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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쿨리 나도 별로 들어갔을지 않아, 너가 그 머리한테는 맞아, 루마였으면 들어갔을 때 아 아니다, 쿨리는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쿨리는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의미를 많이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쿨리는 괜찮은 것 같아 어 성공자가 프리윙 베스타라고? 뭐 506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 맞아, 인생이 쩌잖아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 바꾸면 좀 괜찮지 않을까? 지치도? 그렇지 머리 스타일은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너무 아줌마 스타일이야 아니 솔직히 아줌마도 아니고 쪽짓물이고 할머니지 할머니 스타일 조선시대요? 할머니 스타일 너무 어렸을 때 잘못 깨웠어, 아버지는 할머니들이 성공했다 할머니들이 성공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그치? 그니까 할머니인데 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왕까지 빠르게 가자 어차피 뭐 저거 없다니까 귀찮다 뭐 하나라도 성공해야지 머리를 머리를 맞췄는데 그치? 부르니까 말이요 불러내기 모두들 이미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변 보면 나쁜 짓 아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주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변보면 그냥 뭐 다 뿌져놨는데 지금 엉망치창이 되죠 아.. 아.. 갑니다 저시 잘 몰라 하다니라 적을 강제 효자시키자 드레골러 시즌의 열기 한 명이 죽어도 안되네 그러네 한 명이 죽었구나 아니야 지금 무사해서 늦지 않았다 늦었을거야 레벨업 스파이스 보스 잡으러 가죠 야무치다 셀 세루 잡으러 때려잡으러 갑시다 폭로된 악행 아프아프한게 심장이 나빴나봐 우리 방송이 지금 방송도 안좋아 전혀 왁구왁구하지 않는데 지금 두드덕이 부정해졌어 사라졌어 전혀 왁구왁구하지 않는데 지금 부정해졌어 지금 사라졌어 지금 사라졌어 이 친구한테? 사라졌고 말했어 영치 그냥 너 팩톡하네 그치 그치 60은 안되겠다 맞아 80이야 아 맞다 80 80은 안되겠지 인성이 너 패터폭 좀 하래 흠 셀이랑 싸우는거는 16호? 나 그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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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엮여 들어가자 거의 유일한 엮여 아니니? 18호 18호 안주나? 과연 셀 주는거 아니야 이거? 셀 우리 편인데? 갑자기 한대 맞고 반하는건가? 꺾였는데? 아니구나 다른생각은 더 있었구나 역시 숨겨왔던 마음을 셀은 클로리 아니네 나쁜 애들은 그냥 그냥 적은거 없다 그리고 죽었던 애들은 그냥 살려낸건가봐 누구든지 송고쿠도 그루린이랄까? 오메 정말 획득했구나 솔직히 오메에다 다시 안켜줘야되는거 아니야? 다시 먹어야되니까 되게 못생긴 벌레 모습으로 돌아가야되는거 아니야? 죽었더니 뭐 죽었더니 죽었더니 실패 18호의 곳에 가라! 10번에! 10번에! 18호! 18호! 나..나..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 너는.. 이 사람의 지적이야? 맞아 죄송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배타라서 지.. 지..쯔.. 셸! 절대 잃어버려! 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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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이 사람 총 쏠 것 같애 ㅋㅋㅋㅋㅋㅋ 무슨 잘지? 아 이 사람 총 쏠 것 같아 자꾸만! 저 목소리 들을 때마다 시간을 물고 있고 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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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100폭 쪄는데? ㅋㅋㅋㅋㅋ 야.. 그리.. 오늘 렌탈 그냥 부서지겠네 너무 까르누만 안녕하세요 공기 진짜 아프타 치는게 아니잖아 얼굴 다 가렸어! 킥뷰 선물꽃 50장 준대 평창을 입력해주는 그렇구나 아프리카로 가서 평창업 해줘 킥뷰 크리닉으로 때려줘 싸하잖아 크리닉으로 먹게 해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크리닉으로 없애줘 그래야 되나 이거? 당연하지 이거 이거 최폼당했는데 이거 오공한테 그걸 보여줘야지 오공은 안때리고 크리닉만 때리네 이거 솔직히 애들 핀더기를 못하는거야? 똑같이 일자빔인데? 정품 오공은 안때리고 크리닉만 때리네 양아치인데 이거 원래 약한애부터 빨리 없애는게 맞아 전략적으로 조이트부터 까야되는거지 역시 억제당한거였어? 야 크리닉 아 그들은 그들은 자신이 그들의 큰일을 죽이 된다 그들은 그들은 그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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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조 같지않아? 조조석인가? 등양꽁 대머리만 쓸 수 있는거야 대안권 대머리만 쓸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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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 Clone 네, 알겠습니다 Are you ready? 上は千蜜だな 当たった アゲンガ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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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めえなら楽勝だったな また また アゲンガ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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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ーラワクワクしてきたぞ アゲンガイ アゲンガイ ワクワクしてきてと 아오! 눈에 왁파! 진짜이크하게 씻었어 지금! 진짜이크하게 씻어버렸다고 눈이 할 수 없어 지금 왁파스쟁이 오.. 지금 이걸로 렉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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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이 고인용이라고? 그렇게 쯤이야 길이 없어 게임은 어쩔 수 없어 저 두 게임은 그냥 흘러가는거야 맞아 뭐라고 해야지? 새로운게 나오면 낮은 쪽에서 흘러가는거야 여기 보였있던게 여기로 흘러갔을 뿐이야 싸우는게 또 어우 사람들이 싸우는게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별게 없잖아 품보같은건 별로 없잖아요 품보는거 쉬우니까 나루토랑 비슷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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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됩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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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샌드백 인도 모르겠고 별거 없겠구나 별거 있을 니가 없어 샌드백 AI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좀 약간 궁금할 정도로 만들어 놨다 완전 샌드백인데 오오 목욕록을 두 대 맞아 있는데 높위를 막ici 피 자체가 두 배야? 사실 많아 AI förs 되게 예쁘다? 좋게 생각하면 소호자들을 위해서? 그렇지. 소호자들을 스프링을 시키는 일이라. 어차피 폰을 빼는 거니까. 스프링 폰을 시키는 거잖아. AI를 알파보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포아노가 알파보. 포아노 AI 겁나 잘해가지고.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 사람보다 더 잘해. 이제 낸 클론이네. 지금 클론이나 진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색깔 차이? 죽었어. 심각 많이 죽었어. 오, 얘 픽 많다. 그래도 보스는 확실히 튼득이 많구나. 좀더 많대요. 한층 승부였네. 우승 우승을 때리지 않는군가? 우승을 안 떼는군. 불이 콘서트와 스스로 좀 잘해. 우승해아니. 울산을 그리지 않는군. believed. 그 어차피! 너무 쎄서 구석구 역시 구석구인가 이거 와나야? 저거? 저기 그런 기운이 있었단 말이야? 난 그냥 패션인줄 알았는데 아리언니 우주의 신기한 패션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건줄 알았는데 지구의 지구의 색상을 갖고 그치 어메이징 오 멋있어 멋있어 판타스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르님 실내 피난 안올려주네 똑같아 내 생각에는 저건 분명히 패션이야 다음 피콜로가 피콜로가 부활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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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한테 져가지고 말이 화나가 났구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까 그린이를 때려 죽였거든 그린이한테 져가지고 그린이한테 져가지고 그린은 안파복을 할 수 있잖아 그린이한테 져가지고 그린이한테 져가지고 그린은 질 Other Analyst 라고 할 것 같아 바로요 그린이의 유명한 사업들은 재밌는 사업들이지요 그린이의 유명한 사업들은 ㅋㅋ 5 대 2는 인자에서 문제야 맞아요 본인이 다해 하아 흐흫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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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인상이라고? 참전 CEO? 뭐지? 누군가 당신의 마음으로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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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위험해! 어디야? 소중한 기능이네 아기다 뭐 완전 렉레이더랑 비슷한데? 렉레이더 빨리 플로를 걸어갑시다 렉레이더랑 뭐가 다른거야? 순간이동 나랑 싸워야 되잖아 뭐 숨어 죽이는던 순간이동 할 줄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오군이 만든 몸을 뭔지거든? 나 지금 오군이 만든 몸을 뭔지거든? 틀쌈을 틀쌈을 끝났네 진짜 샌드벨이다 샌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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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을 때 표정 봐! 샌드벨 샌드벨이 저정도는 저정도는 됐지 당연한데 샌드벨 trails 제대로 안되서 이제 돌아가고 Ser 겨 샌드벨 오오오점까지 올랐어 기뉴 따위 기뉴 따위 우리 야무치 센쇠은 언제 들어오는걸 야무치 센쇠 공격 할 때 멋있던데 그래도 야무치 센쇠 되게 화려하건대 낙아풍풍권으로 감지 낙아풍풍권으로 오주를 멸망시킬수 있는 오주를 더욱 맨패로잡아 조기타는? 우주 멸망도 막는다고? 그치? 너무 강한 이승은 조기타고 조기 때문에 조기타는 어? 자기밖에 안 씹는거야 조기타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조기타는? 항상 져주는 그런 일들어 유주 제춘이 줘 그러니까 승부를 죽어줘야 된거야 친구들을 믿고 판타스틱 안 맞았어 나이 감염이야 나의 각기술 기현참으로 없앤다 기현참 나의 각기술 기현참으로 없앤다 큐토 달성 빨리 피콜로를 구하러 갑시다 더듬이 얘기 이끼차이밖에 더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더듬이 얘기 빨리 구하러 가죠